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경홍입니다.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연구에서 어린아이들이 월기분 수동태에 주어졌다. 매우 어려운 임무가 at 위치는 전치사 위치죠. 전치사 위치의 해석은 where로 잡으시면 되요. 그곳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or, i, sure, 확실했는데 to fail이 앞에 나오는 sure이라는 형용사 수식해주는 부사용법입니다. 형용사 수식, 확실히 실패하여. 부모들인데 whose children scored low on achievement motivation 테스트까지 어떤 부모냐면 그 부모들의 아이가 score, 점수가 낮았던 성취 어치먼트 동기부여 테스트 동기부여 테스트 성취 결과가 낮았던 부모들은 open 빈도 부사고요. 실제 동사는 became 되었는데 became pp로 썼죠. 짜증나졌다. 짜증. as they watch as는 시간제 왼으로 잡으면 되요. 여기서는 자, 이 부모들이 볼 때 여기서는 지시대명사하고 내기 좋죠. 데이 아이들하고 부모가 섞어서 자, 그들의 아이들이 월콘이라고 했을 때 임무에 자, 그 다음 실제 주어는 이 점수가 낮았던 부모들은 아이들의 discology 낙담 시켰는데 아이들을 from continuing 지속 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뭔 말이냐면은 그만해! 어려우니까 너가 못해!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요. 자, 그리고 이 부모들은 아이들의 점수가 낮았던 interfered, 개입, 방해해보다는 여기서는 개입했다. 자, 개입했고 개입이, 요 개입이 아니라 요 개입일건데요. 개입을 했고 혹은 심지어 completed 어... 완수시켰다. 자, 그 임무를 부모 스스로 자, 다른 패턴의 행동들이 나타났는데 자, among parents 누구 사이냐면은 어... 잠깐만요. 이멀지드가 동사네요. 여기서는 자, 다른 패턴이 자, 형태인데 행동 자, 행동에 있어서의 다른 형태의 패턴들이 이멀지드였어요. 이멀지는 나타났다. 자, 부모들 사이인데 자, of children who score high on the test of achievement motivation에 자, 어떤 부모냐면은 아이의 부모인데 점수를 높게 받았다. 성취 동기부여에서 자, 이 테스트의 결과는 사용되었는데 놓기 위해서 여기서는 배치 하기 위하여 아이들을 가장 적절한 코스에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갑자기 좀 테스트 목표에 대해서 나오면 안되죠. 여기서는 테스트가 아니고 여기서는 뭐냐면 부모 방식이죠. 자, 부모의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 차이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갔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플러스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여기서 데이는 뭐예요? 아 높은 결과 부모 자, 높은 결과를 가진 부모들은 자, 우드 동사운영 자, 인카리제 하곤 했다. 자, 경력 하고 했다. 자, 그들의 아이들이 자, 인카리제에이투비죠. 에이 아이들이 투투라이 동사운영 시도하도록 자, 디피컬트 어려운 임무들을 자, 이 스페셀리는 특히 그래서 원스 부정되면서 복수인 이유는 테스크스 때문이죠. 새로운 임무들을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가 생략이죠. 결과가 높았던 부모들은 주었는데 칭찬 그리고 other, rewards는 보상 을 성공에 대하여 주곤 했다. 자, 그래서 꾸질하고 지네가 직접 해주는 거랑 지금 대조되는 거죠. 부모들이랑 자, 데이는 높은 결과 부모 들은 자, 우드 또 동사운영 올소 삽입절 또한 격려했는데 또 인카리제에이투비 아이들이 투파인드 찾도록 격려했어요. 동사운영 자, 방법인데 어떤 방법? succeed하는, 성공하는 투부정사 현상법이죠. 자, 레들댐 모 보다는 미얼리는 단순히 complain 불평 하기보다는 실패 에 대하여 그래서 부모의 아이들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이들의 점수가 틀려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가 말하는 게 누구냐면 Parents of children who scored high on the test of achievement motivation 에 점수가 높았던 아이들의 부모들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시대명사가 내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주제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임무를 할 때 대하는 부모의 방식 차이와 결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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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